제 인사 말씀에 합쳐서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화학 디밉뿌라입니다. 화학 디밉뿌라 우리 이재환은 청수입니다. 우리 이재환은 창원의 토백입니다. 창원에서 태어나고 창원에서 자라고 창원에서 교육받고 창원에서 사업을 해온 우리 대한민국 창원의 청년입니다. 담대한 꿈을 갖고 있는 미래 선택 이재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이재환 창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30대 청년입니다. 저에게 창원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이웃 갈수록 높아지는 아파트와 상가를 보면서 저에게 창원은 지방이었지만 국회에서 부대변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 가서도 나 창원 사람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정치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기회 한번 주십시오.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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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창원에 애정이 있고 신기술에 밝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 창원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한자리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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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